자, 13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나는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발머 계열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음, 자, 일단은 뭐 이건 바로 보기로 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라. ㄱ. E2는 E3보다 크다. 자, 에너지 준위의 크기를 물어봤는데 에너지 준위는 어때?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2는 3보다 작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자, 니은에서 가에서 바닥 상태는 전자가 1인 궤도에 있는 상태이다. 그랬는데,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그랬죠. 수소 원자는 애초에 뭐야? 껍질 수가 하나니까 전자는 어디에? 1 껍질에 있어야 안정 상태가 될 겁니다. 그치? 그래서 1 궤도에 있는 상태이다. 하면은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 다음 디귿. 나는 들튼 상태의 전자가 2인 궤도로 전위할 때 방출하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는데, 자, 나는 지금 발머 계열에 그랬죠. 발머 계열에 그랬으니까 얘는 뭐야? 뭐 N 껍질에서 E 껍질로 전위할 때 방출한 빛의 선 스펙트럼이죠. 그치? 발머라고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파장 영역대가 뭐야? 뭐 350에서 650 이 정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가시광선 발머구나. 라고 이것만 봐도 아셔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면은 들뜬 상태의 전자가 2인 궤도로 전위할 때 방출한 선 스펙트럼 맞네요. 그치? 위에서 E 껍질로 떨어진다. 라는 뜻이니까. 맞죠? 그래서 디귿, 옳은 지문, 답은 4번 되겠습니다.